정국 정국 거기 있어 아빠 던져줄게 준비됐어 바다 던져봐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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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쌤이는 몇 번만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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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 가서 해야지 니가 힘이 없잖아 실패 달려오면서 던져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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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근데 손이 안 돼 정국거리 뭐라고? 정국거리 실패 실패 이번에 아쉬웠다 거의 넘어왔어 힘을 모아서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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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이 던져야지 하나 둘 셋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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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가까이에서 농구 슛 하듯이 던져봐 실패 실패 농구슛 하듯이 두손으로 슛 아까는 어떻게 성공했을까? 더 높이 더 높이 으꼈다 이번에 거의 성공했어 한 번 더 에헤이 그만 할까? 어? 그만해? 갖고 올라와 힘들지? 마지막 하나 둘 그렇게 하면 안되지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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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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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바이러 station